나만 나이를 먹나 봐. 왠전 어릴 때도 봤거든요, 동네에서. 뭐야, 그대로 나왔어. 나만, 나만 늘고, 나 친구인 줄 알았어, 지금. 그러니까 저런 사람을 일컬어서 방부제 미모를 가져갔다 그러거든요. 신스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? 탄식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지금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, 지금? 신스라, 커피숍 진짜. 아니, 그래도. 왜냐면. 그냥 내년에 한갑이고. 내년에 한갑이시고, 그러면? 서른아홉이요. 딸은 서른아홉이요. 서른아홉이요? 서른아홉이요? 아니, 그럼 아홉이네. 어머, 나 20대로 봤어. 네, 그리고 지금 화장을 해서 그렇죠? 네, 네, 네. 화장 안 하면 막 전부 아기 같지 않아요, 사실은. 더 아기 같지 않아요. 뭐 먹니, 요즘에? 맞아, 그거는 알아야 돼요. 초대 손님인데, 다른 사람들이 보면 무슨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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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격을 갖춰서 요즘에 뭐 드세요, 뭐 이래야지. 무슨 견주인 줄 알아요. 너네 개 뭐 먹이니? 뭐 이런 거랑 좀. 너무 예쁘니까. 나도, 나도 흥분해가지고 나도 먹이 나왔다, 그 날이. 예, 예, 예. 동안 있다고 해서 전 솔직히 봤을 때, 제가 마음속으로 인정한 사람이 거의 없었거든요. 아... 1등이야, 1등. 그럼 여태까지 누나한테 거짓말이었던 거야? 여태까지 했던 거야? 어, 딱 걸렸어. 너 누나 보고 동아녀라고 했으면 몇 번째야? 누나 나이를 몰랐었어, 그때는. 그래서 그냥 동아녀라고 한 거야. 아... 아...